자 이제 첫 교식으로 하는거네요 1교시는 이은혁 토크스 였구요 자 국세진수업은 본격적으로 정의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납부기한의 정의가 신설됐어요 원래 납부기한이 이게 뭔 납부기한이고 뭐가 이게 납부기한이야 뭐 지나면 뭐냐 이런것들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납기란 납세무가어치대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이제 기간으로써 다음에 구매했던 계열을 말한다 그래서 법정납부기한은 개별세법에서 정한 기한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봤듯이 소득세 같은 경우엔 5월달 우리 법인세는 3월달 부가세는 7월 25일 다음년도 1월 25일 뭐 이런것들이 법정납부기한이에요 법정납부기한 근데 이제 지정납부기한은 관할세무소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이라고 했으니까 법정납부기한까지 안내면 정부가 우리 고지서 보낸다고 했죠 그 고지서에서 그래도 기한을 줘요 돈을 좀 생성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한이 지정납부기한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문명칭으로는 지정납기 이렇게 바뀌었다 지정납기 이렇게 바뀐거에요 그러면서 우리 체납의 개념도 만들어졌거든요 체납의 개념 국세를 우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미납이라 그래요 미납 법정납부기한가 아닌건 체납이 아니라 미납이야 미납 세액이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안낸 것들을 체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가 체납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런거 법정 이런거 장난칠 수 있어요 국진법도 좀 쪼잔하게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 연도나 숫자 이런것들을 조금 외우시긴 해야되요 그런것들마다 외우라는거 좀 외우셔야 되요 이거는 그래서 지정납부기한 체납 보시고 다만 우리 이것도 국세기본법에 기본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 우리 요때 요때 세금 안내면 요요요요 법정납부 신고 안내면 일단은 신고를 안했다라고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요 무신고 신고는 우리 무조건 나중에 실무가서도 하셔야 되요 20%가 일단 붙는거에요 20%가 신고는 무조건 해야되요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니까 그리고 나서 요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라고 해서 연체이자라고 해서 만분의 2.5라는 하루이자가 만분의 2.5에요 10만분의 25라고 해도 되고 이게 하루이자가 부과되요 이게 옛날 조문에선 가산금이라고 불렀었는데 가산세랑 가산금을 구분해놓으니까 더 혼동이 된다 그래서 얘를 가산세로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얘 하루치 이자 붙는 만분의 2.5가 있다라고 일단 기억하셔야 되요 이런것들이 지금 쓰일거에요 그래서 만분의 2.5 그래서 이거 하루 지날 때마다 붙는거여서 365일 년이 지나면 요기에 365로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9.몇프로 나와요 연이자율이 9%에요 우리 가산세가 겁나 세죠 우리 하루 은행의 이자는 연 2%도 안되는데 참고로 마통이자 2.3% 올해 마통이자 합격생들이 알려줬어요 2.3%에요 우리 마통이자 그리고 농협에서 상품 신설되서 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리질러 소리질러 원래 5천이었는데 2천 늘어났고 그래서 줄인일로 다루어 선생님 비트코인 주식 추천해줘서 이러는데 나가리대요 그럼 나가리대요 절대 안돼요 절대는 아니고 개인적인 투자니까 그래서 만분의 2.5 이자가 있다 요거 그 내용이거든요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 성립 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이게 만분의 2.5의 명칭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만분의 2.5의 명칭이에요 그리고 원천징수도 하루 납부 안하면 당연히 이제 뭐 3%의 가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치 이자 또 있어요 그게 납부지연가산세에요 어쨌든 납부지연가산세 워딩 뜨면 만분의 2.5 매일 안낼 때마다 부과되는 건데 얘는 납세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않은 것이 체납이다 이거는 매일 안내는 거잖아 매일 언제 지날 때마다 이거는 체납이냐 그런 개념을 쓸 수 없죠 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안내는 거니까 얘는 그냥 즉시 납부하지 않은 게 체납이고요 참고 좀 보셔도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체납자는 체납한 자에요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까지도 포함이 돼요 강제징수비도 체납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돈 들여서 압류 매각하지 않았냐 이것도 체납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징수비도 근데 예외가 또 하나 있어요 세법이 짜증나는 이유 중에 하나 자꾸 다만 이러면서 예외가 있어요 1항 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대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개별세법에서 정해놓으면 법정기한이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소득세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1호 소득세법 중간 내납세액을 징수해야 되는 기간 이거 소득세 중간 내납을 또 제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업소득자는 1년의 반을 전년도 원래는 전년도에 반탱이를 내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그게 좀 힘들다면 너가 그냥 오랫고 스스로 신고가 나쁘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년도 반을 내라라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내세요 소득세에서 정해놨거든요 그게 11월달까지 11월달까지 1월부터 6월이 중간 내납 기간이고 5개월 지난 11월달까지 그 중간 내납세액 내세요 라는 기한인데 이거는 성질이 고지에서 징수하는 거니까 지정납부기한이다 법정납부기한이 아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랑 또 똑같은 게 부가세법에서 부가세를 징수해야 되는 기간 떠올라보세요 부가세에서 예정 고지징수 있잖아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원칙이 예정 고지징수였기 때문에 4월 25일까지 고지한 금액 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성질이 스스로 내는 게 아니라 고지에서 내는 거니까 지정납부기한이다라고 해놓은 거고 종부세에서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종부세는 시험법이 아니니까 얘는 12월에 고지징수하거든요 이것들은 개별세법이 있지만 법정납부기한이 성격이보다는 지정납부기한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항에 예외가 되는 거고 이 밖에 국세징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국기법에 따른데요 이거 말고는 국기법 용어를 준용한대요 그래서 국기법 첫 시간에도 배우는 게 용어의 정의예요 그거를 준용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 나쁘기한 혹시라도 장난칠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징수순위 그래서 이제 압류에서 팔았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걷고 싶은 거는 요거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국세가 예를 들어 안 낸 게 지금 체납액이 뭐 70원 있대요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 붙겠죠 당연히 안 냈으면 신고는 했어도 안 내면 일단 가산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치이자 가산세도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20원 그리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강제징수비도 발생한 거면 이거 팔 한 거죠 그래서 총 이렇게 100원에 걷어야 될 금액이 발생한 거예요 걷어야 될 금액이 근데 납세자로부터 결국 거둔 건 예를 들어 80원밖에 없대요 납세자로부터 거둔 거 그럼 이거를 뭐부터 징수한 거냐 이거를 좀 법에서 순서로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민법규정에 따르면 이 발생한 순서 역순으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럼 강제징수비 이거는 징수하면서 들어간 직접 비호니까 얘부터 깔아야 하는 거예요 얘부터 까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먼저 징수해야 되는데 순서로 본다면 국세징수법은 얘가 2순위로 징수된 거고 가산세가 3순위로 징수된 것으로 봐요 그럼 이 규정에 따르면 80원 중에 10원은 강제징수비로 충당한 거고 그럼 나머지 70원이 국세에 징수된 거고 가산세는 아직 징수를 못한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든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순서를 했지 않았냐 가산세가 하루치이자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국세를 먼저 까야지 그 이후로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국민들의 재산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침해하는 조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이 좀 봐준 거예요 원금을 그냥 먼저 해소한 것으로 보면 그 이후에는 가산세가 안 나오지 않겠냐 가산세를 먼저 징수를 하면 국세에서 가산세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뒤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체납의 징수순위는 발생역순위인데 민법의 예외로써 강제징수입이 다음에 가산세가 오면 안 돼요 국세 그 다음에 가산세 이렇게 강국가 이렇게 봐요 강국가 그리고 참고로 가산세 여기 있으니까 가산세 그냥 제외한다고요 원래 가산세는 세목이 그럼 가산세는 뭐냐 세목이 본세를 쫓아가요 그 본세라는 게 부과세, 소득세, 법인세 말하는 거예요 법인세에서 뭔가 잘못했다 거기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법인세예요 부과세에서 뭘 잘못했다 그 가산세는 부과세라는 거예요 부과세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참고로 이건 조문에 없지만 국세 안에서는 그럼 뭐부터 징수하냐 이 순위가 어쨌든 통치기에 있는데 우리 목적세, 우리 재정학에서 배우잖아요 이건 특정 목적에 따라서 징수하는 게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세 개 있죠 이거는 목적이 있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 안에서 목적세랑 그 밖에 보통세랑 붙으면 목적세를 먼저 징수해요 목적세를 그래서 보통세는 우리 부과세, 법인세 뭐 이런 거 다 말하는 거고 이 세 가지만 목적세예요 그래서 이거 빼고는 다 보통세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험에 이제 나은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목적세 안에서도 순서를 이렇게 짜놨어요 이건 교육세 교육은 우리 안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원하자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기름 이런 거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교, 농교인데 교가 항상 같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질문 하나 정도로 이렇게 출제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국징법이 다른 법률이랑 뭐 상충되는 규정이 있으면 뭐부터 따라야 되냐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국징법은 하위법이에요 그리고 절차법이라 그래요 소득세가 없으면 징수를 할 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순위로 오는 거예요 국진법이 그게 조문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한 다음에 조문 원문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래서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부법이나 다른 세법 우리 이제 법문에서 다른 세법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법서부라서 하세요 법서부 다른 세법 이렇게 나오면 법서부예요 법서부 국기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니까 이게 있으면 이거 먼저 적용하라는 거죠 국기법 규정이나 다른 세법이 있으면 이거 먼저 적용하고 그거 없으면 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니까 징수법이 지금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 국진법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또 더 임팩트하게 기억하려면 우리 원천징수 징수잖아요 그것도 세금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거 징수법에 안 나와 있어요 개변세법에 안 나와 있어요 국세기부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와 관련된 게 개변세법에 꽂아 들어가 있죠 원천징수로 먼저 쓰는 거예요 국세징수법은 나중에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없을 때만 그래서 이게 총칙이에요 총칙 그래서 총칙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요기서 한 문제 그래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치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게 간접적 징수예요 간접적 징수 그래서 체납자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괴롭히고 사업 불편하게 하고 이러면서 세금 안 내면 너가 생활이 힘들어질 거야 라는 쪼는 규정이에요 쪼는 규정 간접적 징수제도 근데 이게 법을 정비시키면서 보치기라고 뒷구녕에다 놨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국세징수법상 보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거 간접적 징수 물어보는구나 그냥 이렇게 판정하시라고 혹시 그래도 조문문구를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납세증명서 별표시 시험에 잘 나와요 작년 세무사 1차에서 나왔고 얘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도 있어요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지문 하나로도 출제될 수도 있고 납세증명서 세금 잘 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우리 토익 같은 것도 토익 통과하면 토익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한테 돈 받거나 외국 뜰 때 이때 우리 세금 안 내고 외국 뜨면 영영 못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일반적인 상유가 이걸 좀 지어보자 보통 현실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 건설을 보통 국가가 사기업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국가에 예를 들어 공공기관 세무서를 하나 차리해요 그럼 국가가 짓는 게 아니라 사기업 건설계사한테 이거 세무서 하나 지어줘 이렇게 중랑세무서 지어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가가 이렇게 돈을 주겠죠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국가가 이렇게 대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 10억 건물을 10억짜리 건설 용역을 제공해서 10억을 준대요 근데 이 건설회사가 예를 들어 체납자예요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법인세나 부가세를 안 내고 있어요 돈을 안 주면 되겠죠 국가가 그거 돈 안 주면 되잖아요 돈 받고 싶으면 납세증명서 떼와 이러는 거예요 납세증명서 떼와 세금 그동안 잘 냈음을 증명해 그래야 돈 줄게 라는 게 납세증명서예요 납세증명서에서 체납액이 확인됐다 안 주면 되는 거죠 안 주면 그래서 이 사유가 납세증명서 사유예요 사유 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첫 번째 국가 지자체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때 납세증명서 떼와 이러는 거예요 납세증명서 떼와 근데 시험에 오답으로 나왔던 표현이 국가와 계약 체결하는 시점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틀린 표현이에요 돈 지급받을 때 계약 시점까지는 괜찮고 돈 받을 때 일단 계약을 국가로부터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을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는 시점은 아니고 돈 줄 때 돈 줄 때 돈 줄 때 돈 받을 때 두 번째는 외국인이 과거에 이거 옛날 2년 전 계정 볼까요 원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납세증명서 내라라고 해놨었어요 2년 전에는 근데 출국하면서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그동안 일어나지 못했대요 현실적으로 저도 출국하는 과정을 보진 못했지만 그냥 그 계정세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출국하면서 실제 어떤 실무 관행상으로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출국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어떻게 바꿨냐면 줄줄이 써져 있는데 법문구 같은 건 볼 필요가 없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고소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중요한 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예요 우리나라에 더 머물고 싶으면 납세증명서 제출해라 안 그러면 강제출국이에요 강제출국 다 턴 다음에 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하는 경우는 삭제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오답으로 출제했어요 작년 기출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허가 신청하는 경우 3번은 반대예요 이번에 한국 사람이죠 내국인이 이민이에요 이민 해외 이주는 여행으로 잠깐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 근데 우리나라 세금 안 내고 떠나면 나중에 못 찾죠 그래서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세금 그동안 잘 냈음을 증명해라 증명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체납에 있으면 이게 해외 이주 신청이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불편하게 함으로써 세금을 내게 하는 첫 번째 규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납세 증명서의 정이에요 이게 납세 증명서 개념이에요 납세 증명서 개념 납세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의 금액을 중요한 단어 제외하고는 이런 거 이제 시험 장난 많이 쳐요 포함하고는 이렇게 장난 치는데 여기 일단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이게 개념이에요 개념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국가에서 허락한 체납액이에요 체납은 됐지만 너 힘들지? 안 내도 돼 그게 이런 것들 지한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압류 매각을 늦춰준 거예요 국가가 고지를 늦춰준 거예요 유예가 다 늦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법에서 허락한 사유로 인해서 늦춰준 제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납을 허락해줬는데 너 세금 안 냈어? 안 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체납해도 괜찮다라는 표현이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어예요 포함하고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빼고는 다른 체납액은 없다 더 이상 국가가 허락한 체납액 말고는 다른 건 잘 냈어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정납부기 안에 연장됐으면 그 사실도 기재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뒤에 내용에 연관되어 있어서 좀 이해독돼 보시고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국가가 허락해준 거라고 보시고요 5번, 6번은 좀 설명하면 긴데 부가세에서 물정납세물을 부담하는 수탁자가 이게 신탁회사잖아요 신탁회사 얘네들은 다른 납세무자랑도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징수, 징수위해가 아닌지 납세증명서 그 체납액 범죄에서도 제외시킨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고 이런 비슷한 규정이 종부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외우진 마시고 그냥 눈에만 익어두시면 돼요 눈에만 익어두시면 근데 이제 예외가 또 있는 게 우리 뭐랑 연결시키면 좋냐면 앞에 이 국가로부터 돈 받을 때 있잖아요 국가로 돈 받을 때 이때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된다는 원칙이잖아요 그거의 예외가 이거예요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가 제목인데 정확히는 그 사유 1번의 예외예요 사유 1번 국가로부터 돈 받을 때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내도 된다 그거 왜 안 내도 되냐 보시면 납세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급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같은 거를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일 때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내도 되는 건데 다 외우시기보다는 이해를 하면 쉬워요 일단 쉬운 것부터 보자 2번, 3번 이런 거 지금 이렇게 국가로부터 건설회사가 돈 받는데 이 중간에 뭐랄까 이제 중간에 강탈하고 뺏어간다 뭐 이런 스틸 스틸하는 거예요 누가 스틸하냐 관할 세무서장이 스틸하는 거예요 다른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관할 세무서장이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다른 강남 세무서에 그동안 법의세를 쭉 안 내고 있어가지고 이 관할 세무서장이 제한테 고주서 보내고 독촉도 보내고 압류까지 해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로부터 건설계에서 돈 받을 게 있대요 그럼 이렇게 스틸할 수 있어요 스틸 그래서 이게 3번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한테 돈이 지급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증명서 제출하면 이거는 이상하죠? 이거 세금 안 냈으면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2번이에요 중간에 국가 등의 공공기관이 대금을 지급받는다면 굳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체납자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대금이 국고등에 귀속된다 국고등에 귀속된다 그래서 이 사유들이 똑같고 1번은 이거는 오히려 국가가 을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의학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매각하는 방법 중에 공매가 일반인들 다 불러다가 사는 건데 공개적으로 파는 건데 그게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수익의학이 쉽게 말해서 안 팔리고 이러면 또 수익의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의학에 따라서 주고 있다면 이거는 국가가 을 입장에서 팔아주세요 제발 사주세요 이런 건데 납세 증명서 떼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납세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의학일 때는 이 사유들 눈에 익으시고 5번도 한번 보죠 이거는 사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납세자가 계약금을 받고 세금 낼게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퉁퉁퉁퉁킬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사유에 해당돼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금 일부로 중요한 게 전액 납부 전액 납부예요 그래서 세금 낸대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요 전액 낸대요 근데 이걸 또 장난 쳐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어떤 식으로 냈었냐면 계약금의 일부로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장난 치실에서 전액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오니까 달달달 좀 외우셔야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느낌을 보고 눈에 익으시면 하나하나를 워딩이 되게 어렵지만 이런 좀 쉬운 쉽게 생각해서 용어를 눈에 익으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다 기억이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여기는 좀 필기를 해야 돼요 여기는 좀 필기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납세 내면서 누가 내야 되냐면 국가로부터 돈 받을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국가로부터 돈 받을 사람 근데 그 계약자 외의자가 내야 되는 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 아닌 자의 경우 다음에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본래 돈 받을 자 외의자가 내야 되는 사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채권 양도로 인한 경우를 보시면요 국가가 지금 아까처럼 똑같이 건설회사가 있어요 건설회사 돈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건설회사가 좀 짱구를 굴린 거예요 아 국가로부터 돈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되는구나 나 체납액 있는데 왜 이렇게 돈 안 주겠지? 특수관계인한테 채권을 팔아요 이것도 지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국가로부터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저거 저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관계에서는 건설회사가 양돈이 됐고요 요 특권자가 양순이 됐어요 그래서 야 나 국가로부터 돈 받을 게 있는데 나 사실 세금 체납액 있거든 너가 좀 받아서 나한테 좀 주라 수수료 좀 줄게 요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납세증명서를 만든 게 완전히 무력화되겠죠 지금 얘가 세금 안 낸 거 있으면 그거 드러내게끔 해서 세금 내게끔 하는 건데 얘한테 채권 팔아서 국가가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돈을 준다면 얘는 세금을 안 냈음을 국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둘 다 내라 이때는 양도인 너도 내야 되고 양수인 너도 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낸다 그래서 양수인만 내야 된다 틀린 표현 양도인만 내야 된다 틀린 표현 이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된다 이게 작년 세무사 1차에서 옳은 표현으로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때 옳은 것은 골랐는데 다 틀렸고 이게 옳은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납세증명서를 무력화시키는 걸 방지하는 규정이죠 두 번째 2번 굉장히 또 어려운 사유인데요 법원의 전부멍령 부채를 잊어내라 라는 명령이에요 부채를 잊어내라 이런 명령이에요 처음에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용어 까먹었다 라고 하면 집에 돌아가시면서 네이브 많이 찾아보세요 전부명령 이런 거 찾아봐야 돼요 일단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세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용어가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용어 모르는 게 뜬다면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할 때 꼭 전부명령 사유 보여드릴게요 전부명령 이번에도 국가로부터 지금 돈 받을 게 있는데 여기다 써보자 이번에 얘가 하필 돈이 또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받을 게 있는 거 이 채권자한테 아 또 채무자야 채무자 지금 국가에서는 돈을 받을 게 있죠 이렇게 국가한테는 돈 받을 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빌렸어요 지금 이 건설회사가 얘한테 지금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야 채무자 이 거래에서는 지금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래서 돈을 줄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돈을 안 줬다라는 거 지금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돈을 변제 안 하면 이 친구가 변제 안 하면 자력 집행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거는 국가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자력 집행권 행사해서 막 쳐들어가서 압류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이제 막 쳐들어가서 다 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보는 용역 뭐 그런 거 쓰는 거죠 그거는 안 돼요 원래 그래서 법원에게 법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전부 명령이라는 걸 신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안 갖고 있다 저 사람 거 나한테 돈 달라 저 사람이 돈 받을 게 있으면 다 나한테 이전에 달라 이런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필 국가로부터 돈 받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전부 명령 신청해서 어? 너 이거 돈 받을 거 있어? 그럼 이제 국가한테 이제 얘한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명령 신청해서 승인 떨어지면 국가가 이 사람한테 돈 줄 거를 이 채권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줘 이렇게 그러면 지금 원래 계약자는 건설회사인데 계약자가 바뀌었죠 근데 얘가 체납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납세 증명서를 이 사람이 내야 된다 이 사람의 명칭이 압류 채권자예요 압류 채권자 그래서 이때 원래 계획자 외의자가 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유인데 그나마 이제 간략 심플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압류 채권자의 납세 증명서 전권 전권이라고도 채무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페이크 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이 채권자예요 근데 상황을 이해하면 좀 당연한 거고 3번은 우리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이거는 간단히 좀 말로 설명드리면 우리 건설회사에서 하청이 많이 일어나요 하청 그래서 원래 계약 따낸 사람은 원도급자가 돼요 원도급자 근데 원도급자가 건설이 너무 많으면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하청 근데 일단 계약을 따낸 원도급자한테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도급자가 그렇게 값질을 많이 하는데요 값질을 값질을 예를 들어 우리 세무법인 들어가서도 내가 예를 들어 양도세 따왔는데 대표가 오 그래? 지가 먹는 거예요 지금 돈 안 주고 힘없는 우리 근사들이 나와서 개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담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건설공사의 원도급자가 돈을 안 주니까 국가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 이름이 요거에요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해서 이제 어떠어떠한 불이익이 발생시키는 걸 하도급자한테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원도급자가 막 신용불량자에요 파산이 일어나요 그럼 원도급자에 돈 주지 말고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하청업체예요 하청업자한테 돈 바로 꽂아주라 라는 규정이 요 하도급 법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도급자가 원래 계약자인데 요런 법률에 따르면은 지금 돈이 바로 얘한테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럼 국가가 지금 얘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원도급자가 아니라 그래 수급사업자에 납세증명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돈말이 원도급자 X 이렇게 적어둘까? 네 원도급자 X 그래서 본래에 돈 받을 사람 외의자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사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세요 93조 납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규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도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없이는 조회할 수 없고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셔서 납세증명서 발급은 신청 받은 경우 사실 확인 후 즉시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즉시 꽂아줘야 되고요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토익 2년이죠 납세증명서도 하루만 유효기간이면 또 국가로부터 돈 받을 때 또 끊고 또 끊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유효기간을 줘요 그래도 한 달 동안은 세금 잘 낸 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30일 한 달 동안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세금 잘 낸 건데 예외가 또 있어요 다만자 그래서 이런 다만자 시험에 잘 나오죠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납부 고지된 국세가 있대요 그럼 이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발급일부터 30일간 원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니까 이때까지는 국가로부터 지금 돈 받을 수 있죠 근데 하필 발급일 전에 세금 내라라고 고지서 날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서에서 정한 기한이 지정납부기한이라고 우리 앞에서 정의해서 배웠죠 요게 하필 30일 전에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이게 체납이 돼버리죠 여기서 세금 안 내면 이제 정의가 체납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세금을 잘 안 낸 거잖아요 그럼 30일을 줄 그 이익을 박탈해야겠죠 그래서 단축돼요 납세 유효기간이 지정납부기한까지로 단축이 되는 제재 규정이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국세가 있는 경우 해당 국세에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라는 건 30일의 기한을 박탈한다는 거죠 이때 안 낼 수 있을까 이유로 그리고 이거는 이거 체납액이 생긴 거니까 그때 납세증명서를 적법하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규정이 하나 있는데 항상 우리 국기법이나 국지법에 가장 스탠다드한 그 오답 패턴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뭐가 오답이 나올지는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스탠다드한 오답이 이 다만자를 본무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오처럼 만들어요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납부고제가 있는 경우에도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스탠다드한 오답이에요 이 예외 규정을 본문에 꽂아넣음으로써 옷처럼 만드는 그런 정형화된 패턴으로 오답을 많이 출제해요 요 경우에는 30일이 아니라 30일보다 단축이 되기 때문에 30일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일간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참고록 쪽 보셔도 되는 게 이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간으로 정한다면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줘야 된다 단순 절차 규정이고요 그래서 요 납세 증명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페이지 요기 와볼게요 우리 3페이지 2번 그래서 이거는 오늘 풀고 버리셔도 돼 책 나올 때까지만 갖고 해서 책 나오면 이게 똑같이 있어요 책은 왜냐하면 국기, 국징, 조처, 국조가 다 들어간 책인데 지금 일단 급하게 수업을 해야 돼서 오늘도 사실 책 때문에 일주일 미루려고 그랬는데 그럴 때 지금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학원에 요청이 하루에다 5개 기타 세포 대체 언제 하냐 책은 언제 나오고 근데 저도 수험생 게시판에 들어와서 이거를 미루겠다가는 진짜 이게 무섭더라고요 아리랑치기 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프린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고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우리 작년 세무사 기출문제네요 오른 것은 납세 증명서는 오른 것은 1번 납세 증명서는 독촉에서 정하는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 안 내도 된다고 허락한 거죠 압류 매각 위에 압류 매각 늦춰준 거죠 그 밖의 대통령료 중앙 금액을 제외하고 발급을 한지 납세자가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2번 국세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제 안 내요 이제는 체류 연장 허가 이런 걸 신청할 때 내는 거죠 3번에 국세 강제 증수에 따른 채권 암지로 관할 세무서장이 국가로부터 돈을 뺏어간대요 그럼 관할 세무서장이 그거 납세 증명서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하여야 한다 납세 뚫렸고 4번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채권 양도에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 계획자 외의자인 경우에는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납세 증수로 합계 제출해야 된다 4번이 맞는 표현이죠 발급이란 제 신청인에게 납부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납세 증명서 유기간은 증명서 발급받는 30일간으로 한다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단축된 기간으로 하는 거죠 30일이 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규정으로 넘어가 보자 109조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세금 안는 거 열람한다는 건데 누구 세금을 열람하냐면 간물주 간물주 세금 연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임차인 들어갈 때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느낌이 좀 있어야 되냐면 우리 국기법에서 배우는 건데 요건 좀 필기해보세요 우리 국기법에서 예를 들어 어떤 갑이란 자가 있었는데 얘가 건물주라고 해보자 근데 얘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임차인도 있어요 임차인 임차인한테 우리 보증금 받았겠죠? 보증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은행에서 대출도 꼈어요 심지어 그리고 여기에 일하는 어떤 종업원들도 있대요 종업원들 그럼 얘한테 임금을 줘야 돼요 임금 얘는 임금 채권자예요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랬으니까 근데 얘가 망했어요 얘들아 망했어요 아예 체납 파산 이런 거 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돈을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채권자예요 지금 저 가베한테 연결되어 있는 채권자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보증금 받아야 되고요 얘는 지금 돈 빌려준 거 받아야 되고요 지금 월급 받아야 돼요 그동안 밀린 월급 근데 심지어 누가 등장하냐 여기서? 국가가 등장해요 국가가 세금을 거둬야 될 조세 채권자예요 또 그럼 지금 채권자가 여러 명인데 이 사람의 돈을 변제해 줄 때 누구부터 변제해야 되냐 이런 순위를 민법에서 정해놔야 돼요 원래는 평등이에요 평등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 분배 비율만큼 뿌려주는 걸 대원칙으로 하는데 국세에 예외가 있어요 국세 우리 국가는 공익적인 조세를 징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세 우선권이라는 규정을 둬버렸어요 다른 채권자들보다 원칙적으로 우선한다예요 국가가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예외가 또 있어요 이거 국기법 규정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천에 월세 50내는 그냥 우리 고시생이었어요 갑자기 국가가 천만원 떼서 지금 길가닥에 나앉아서 찜질방 전전긍긍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소액 임차 보증금은 먼저 보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종업원도 우리 3개월 임금 밀렸는데 그거 국가가 다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3개월 임금 채권 이런 거 먼저 변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배울 텐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행이 예를 들어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에요 담보 지금 돈 빌려주면서 돈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은행이 미리 건물에 담보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담보 물건으로 변제를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국가도 먼저 가져갈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이게 둘이 다툼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선 규정을 만들었냐 이 담보를 설정한 날을 담보 설정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가는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담보를 보통 설정 안 하고 이 설정 길과 준하는 길을 만들었는데 그게 조세의 법정 길이라는 거예요 조세의 법정 길 그래서 이 둘로 싸움을 붙여요 너가 담보 설정을 빨리 했다면 국가보다 너가 한참 빨리 그 변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행위를 미리 했으니까 너가 먼저 가져가라 국가가 양보해줘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국가의 법정 길이라는 게 설정 길이 빨리 오면 이때는 국가가 먼저 가져가요 이렇게 담보 설정 길과 조세의 법정 길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세 채권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파생돼서 국징법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런 느낌을 아셔야 돼요 여기 담보 설정과 법정 길 다툼으로 해서 저 사람의 채권을 누가 먼저 분재반질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토대로 내용을 읽어보시면 주택 또는 상가 그냥 주택 상가 거기에 건물 들어가는 사람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건물주예요 우리 작년까지는 임대인이라고 그냥 썼거든요 근데 건물 소유주라고 바꿔놨어요 혹시 몰라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임대인 이렇게 가로친 게 오타가 아니라 페이크로 나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찍어놓은 거예요 임대인이 종전 규정의 표현이었고 건물주로 바뀌었어요 건물주의 가장 그래도 중요한 워딩은 이거예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세금 안 낸 거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다 열람할 수는 없어요 건물주의 동의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우리 그냥 뭐 그렇지만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오피스에 들어갔는데 사실 방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이었어요 방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죄송한데 혹시 미납국세 열람 좀 하고 싶은데 가세요 가세요 이래서 가세요 근데 이제 정말 비싼 건물 들어간다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비싼 건물 들어간다면 아파트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에 국세 찬압하게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세지 관한 사람에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세금을 와장창 안 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액 임차 보증금까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이 막 커요 막 5억이에요 그럼 국가가 뺏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뺏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뭐랑 따지냐면 전세 확정일자랑 법정기랑 다퉈요 전세과 확정일자 그래서 우리 입주하자마자 뭐하라고 그래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빨리 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거 가져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와 세금을 엄청 체납했네 나중에 국가가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럼 계약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 징수제도로서 계약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불이익을 얻는 규정도 있고 더 깊게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안 낸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근데 동의 없이는 안 돼요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죠 중요해요 그럼 어떤 것들을 열람할 수 있냐면 1, 2, 3번의 공통점들 일단 보시면 확정된 국세라고 적어두세요 확정된 국세를 확정된 국세 그리고 안 낸 거 확정된 국세 1번에 세입법에 따른 과세 표준 세입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정돼요 신고하면 진정으로 확정돼요 근데 안 냈대요 두 번째 고지서를 발급한 후 고지서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어쨌든 고지서를 발급했다라는 것은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확정 정부가 얼마 세액을 확정시켜서 고지서를 보낸 거기 때문에 세액이 확정됐다라는 거고요 체납액은 이때까지도 안 된 거죠 지금 지정납부계가 낫는 거죠 이런 것들 세금을 열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세금을 열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항은 참고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민합국세 열람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계속 뭐가 있어야 되냐 간접적으로 지금 생활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세금 내게끔 유도하는 제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체납자료의 제공이다라고 해서 은행한테 체납자의 자료를 넘겨줘서 와 이 사람 신용불낭자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안 내네 은행도 국가가 가져갈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행이 마통 다 정지시켜버리고 대출 빨리 내일까지 갚으세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간접적 징수제도가 되는 거예요 관할 세문서장은 국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 등으로 생각하세요 쉽게 은행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했다 은행 등이 저 사람 자료 좀 주세요 세금 안 낸 것 좀 보게요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비밀 유지 유정에 따라서 국세 공무원이 함부로 누군가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세금을 많이 안 낸 자들의 정보는 은행한테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안 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많이 안 낸 애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만자 주의하자 항상 다만자 이런 거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서 심판청구가 뭐예요 우리 심판청구 국세계법에서는 불복이라는 제도고 이거는 납세자가 세금이 처분 받은 걸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인정을 못하겠다라고요 쉽게 말해서 관할 세문서 1억 내라는데 내가 상하기에 한 2천만 원 내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툼을 하는 게 심사청구 등이라고 그러고 그걸 불복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아직 누가 이길지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불복 중이거나 아니면 이런 체납이 좀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세금을 안 냈어도 불복이나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단데 항상 이런 것들을 원문에 본문에 집어둠으로써 심사청구 중에 개성축인 경우에도 이런 놈들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단서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숫자는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체납 발생연부터 1년이 지났대요 장기간 안 냈죠? 오랫동안 안 냈어요 500만 원 이상 인사? 고액 체납자예요 고액 체납자 그리고 또는 또는 엔드가 아니라 2번 1년에 3회 이상 체납했다? 상습 체납자예요 500만 원 안 냈다? 고액 상습 체납자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의 자료를 은행한테 넘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불복 중이면 이렇게 안 낸 게 국세청이 잘못 징수한 걸 수도 있어요 국세청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제공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없다가 그 다음에 체납제를 제공 절차에 관해서 대통령 이용 전하고 뭐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순 규정이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서 어 111조인가요? 재산조금이 강제 중소를 위한 지급명세서등의 사용 우리 수험 때는 지급명세서라는 걸 잘 안 배우는데 나중에 합격하고서는 지급명세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합격 후에 공무원 하실 분들은 더욱더 중요해요 공무원분들은 지급명세서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우리 예를 들어 월급 받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게 월급이니까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법인에서 원천징수하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돼요 예를 들어 2월이라고 해보죠 이게 1월이고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회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용역도 뛰고 막 이제 프리랜서로 일도 하고 여러 군데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럼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12월 31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의 소득을 포착하고 싶어요 국가는 그래서 일단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급명세서가 보통 2월, 3월이 일어나거든요 3월, 10일, 2월 이렇게 소득별로 조금 지급시가 다른데 어쨌든 2월, 3월에 지급명세 지출하면 이게 내 회사에 일한 근로자한테 이 정도 돈 주면서 원천징수했다라는 1년간 자료를 제공하는 게 지급명세서예요 그럼 이게 국세청에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A회사, B회사, C회사 이런 거에서 받은 것들이 다 지출되면 갑이라는 사람이 1년에 얼마 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 썼는지는 카드회사에서 하는 건데 얼마 벌었는지도 국세청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서류로? 지급명세서라는 서류로 지급명세서 이렇게 해서 포착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3억 벌었는데 세금을 20만 원 냈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명세를 통해서 공무원분들은 뭐하냐 기납부색을 꽂아줘요 홈텍스에 기납부색 원천징수하면 우리 저는 사업소득자니까 3.3% 뗀단 말이에요 해커스에서 그런데 나중에 5월달에 홈텍스 들어가보면 3.3% 뗀 금액이 전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누가 넣어주냐 공무원이 넣어준 거예요 공무원이 지급명세서 보고 어? 이제 해커스에서 돈 받은 3.3% 뗀구나 확인하면서 그거 이제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급명세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은 어떠한 법문에도 규정하고 불구하고 이런 거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비밀 유지 규정 이런 거예요 소득세 법의세법에 따라 지출받은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은행이 그 예금 있는 사람한테 1년 동안 이자 주면서 원천징수한 1년간의 지급명세서고 배당 지급명세서는 뭐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그 주주한테 배당 주면서 원천징수한 거를 다 잡게 한 지급명세서예요 원래 그런 것들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프라이버시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사용할 수 있대요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막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압류 못하나? 근데 막 통장에 보니까 예금이 겁나 있고 갑자기 막 삼성전자 주식이 막 개 있어요 막 대주주예요 그럼 그거 조회해서 확인해봤더니 이 사람 배당 먹은 게 있다? 그걸로 이제 압류해야겠죠 그래서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재산조회 강제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급명세서를 주로 5지문으로 나와 이거는 할 수 있다 5지문으로 나온다 보시고요 뒤에 거 얘도 별표시 하나 찍으셨으면 굉장히 잘 나와요 112조 12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정말 무서운 규정이에요 답주를 끊겼다라는 거죠 왜 갑자기 우리 학원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커스 갑자기 공무원 쿵쿵쿵 오더니 사업 정지 당했습니다 다 나가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규정이에요 세금 잘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원래 작년에는 관허 사업의 제한이라고 했었는데 용어를 쉽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업에 관한 허가 똑같죠? 관허 사업의 제한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어쨌든 이렇게 풀어서 헤쳐놨다 그래서 1항 보시면 관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법부 이거 일단 중요해요 원래 이것도 2년 전에는 그냥 국세를 체납한 경우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우리익을 주는 거다 이거 사업을 밥주를 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는데 다른 세금까지 안 낸 것까지 고려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소법부로 체납의 범위를 축소시켜줬어요 그래서 모든 국세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업과 관련된 소법부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해서 허가 등의 갱신 또는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은 뭐냐면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이번에 마스크 사업을 하고 싶어요 마스크 사업도 하려면 허가가 있어요 모든 사업은 다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새로운 사업할 때 허가 안 해갔다는 거예요 체납한 게 있다면 너가 기존의 음식점업에서 관련된 세금을 안 낸 게 있다면 다른 사업할 때 허가를 안 해서 사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항이에요 1항 그래서 신규 허가 그래서 사전적 제한이다 나중에 책 보면 이런 워딩이 있을 거예요 얘는 사업을 애초에 시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던 놈이 다른 사업할 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한 재산금 침해가 요소가 있으니까 세금 좀 안 냈다고 이렇게 사업을 막아버리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다만자가 붙어 있죠 다만 체납한 원인이 재난 아파요 사업이 힘들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요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이때는 체납했어도 요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2항은 사전적 제한이나 사수적 제한이라고 해요 이건 사업하면서 안 냈을 때 사업을 진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 못하게 이건 더 진짜 큰일 나죠 그래서 관한 서문에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번에 사업을 하던 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급업부를 3회 이상 치다 요건이 들어가요 사업하다 보면 세금 한 번 안 내고 실수로 몰라서 안 내고 힘들어서 안 낼 수도 있으니까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이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정지 취소하면서 밥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새로 신규 할 때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하던 거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좀 금액 차이가 있죠 요기는 지금 3회 이상 500만 원이 없는데 그쵸 요기는 3회 이상 500만 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비교해서 좀 보셔야 되고 단서 질문은 똑같이 붙어 있어요 다만 재난 등에 정당한 사유로 체납을 했다면 그래 밥줄 끊게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되는 거예요 단순 절차교정 보시면 관한 세무사장은 위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걷어냈대요 그럼 이게 밥줄 끊기는 거를 빨리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허가 요구 허가 정지 요구를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주무관청은 위 관한 세무사장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빨리 요구에 따라야 된다 조치 결과도 통제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3회 이상 요건은 납부 고지서 한 통을 1회로 보액해서 하는데요 3회 체납 여기 있죠 3회 요 체납은 고지서 한 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대요 근데 이제 시행령에 열거보면 이 정당한 사유가 두루룩 연결되어 있는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고 나중에 책 보면 그냥 몇 가지는 눈에 익어두시면 힘들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1번 사유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서 괜히 누란색을 표시해놓은 거예요 지금 요 사유일 때는 아무리 그 사업과 관련돼서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넘게 했더라도 요 경우에는 절대로 요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 공시 송달이 이것도 국세계법에서 배우는 건데 국세청이 서류를 알리는 행위를 송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칙은 우체부가 하는 우편 송달이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예외적으로 전자 송달이라고 해서 이메일로 꽂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원칙은 다 우편 송달인데 주소가 없어요 보내도 다른 집이래요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안 보내면 세금을 못 걷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세무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그 사람이 볼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켜야지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송달을 해요 이건 납세자가 볼 확률이 없어요 납세자가 지나가다가 강남세무서 뭐야 내 이름이 있네? 체납액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납부된 고지인 경우에서 갑자기 너 밥줄 끊겨버릴게 사업 정지 하면 이것도 이제 소송 가고 난리 날 수 있죠 공시 송달 방법으로 납부된 고지인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없다 저게 가장 잘 나와요 저러한 경우에도 이런 3회 이상 체납 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 나와요 있다라고 이건 타시험까지 해서 몇 번이나 나왔어요 타시험까지 해서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출국 금지 이제 간접적 징수가 별로 안 남았거든요 출국 금지 무섭죠? 이러만 들어도 외국을 못 나가요 이건 이민이 아니라 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또 잠시 일본에 온천 좀 갔다 올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정말 세금을 안 내고 악질 정말 센 놈이에요 정말 센 놈 그래서 국세청장은 요게 조문이 좀 길어요 잘 보셔야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이게 다 엔드로의 역계에 있거든 참고로 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니까 좀 끊어볼게요 일단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겁나 안 냈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사람으로서의 압류공매담보 제공 보증인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지금 강제징수로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까지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지금 네 가지구권을 사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강제징수로 회피할 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 이게 다 충족해야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된다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판례가 있었어요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외국으로 왔다리 갔다리 외국 거래처와 계약을 따내는 사람이었는데 미와 5만 달러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거예요 계약본에서 계약금 이런 걸 보낸 거예요 계약금 이 사유에 해당됐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필 사업 관련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조세 채권을 이런 암무 공매의 담보 제공으로도 조세 채권 확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고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와이프분도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이랬고 자녀들도 다 회사 다니고 전혀 강제징수 회피할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출국금지 좀 풀어주세요 저 이번에 진짜 계약 따내야 되거든요 그거 따내서 돈 받으면 줄게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계약을 못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국가한테 이거랑 민사수소까지 같이 제기했는데 결국 이겼어요 왜냐면 그런 가족들의 상황 모든 걸 다 고려봤을 때 대법원은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지만 그래서 눈에 익으시면 1번 가족들을 먼저 국외로 보낸 거죠? 위험해요 지금 그쵸? 두 번째 출국금지 요청을 현재 2년간 미와 달러 5만 달러가 약 5천만 원이죠? 외국으로 꽂아놨어요 또는 3번에 미와 5만 달러 이상의 외국 자산이 발견됐대요 그 다음에 고액 상습차 납자 지금 이런 애들이 제재가 흩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묶어드릴 텐데 좀 눈에 익어두세요 고액 상습차 납자 명단 공개된 애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런 애들 눈에 익어두세요 그냥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요건 축적하면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문이 만약에 나온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엄청 자세히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이게 지문 한 바닥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데요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출국금지 해제 요청해야 한다라고 해서 요기서부터 국세징수법에 한 가지 포인트가 또 있는데 할 수 있다랑 하여야 한다랑 국세징수법에서 특히 중요해요 특히 이게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어떤 관한사무소의 재란권이 좀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관한사무소의 재란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장은 이게 사실 조문 표현이 시행령 표현인데 굳이 이게 따로 있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조문이 시행령 규정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해제해야 되냐 1번과 2번의 지금 공통점이 출국금지 요건에서 해소가 된 거예요 원래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출국금지 요청해야 되는데 좀 세금 냈어요 좀 약용할 수 있죠 한 100만 원에서 4,900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요건을 부추적했으니까 두 번째는 막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대요 미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요건 해소되면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규정을 보시면 4항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있을지 쫓아나지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강진 소매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줄줄이 사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국한대요 기다려 보세요 성장님 저 계약 따내면 세금 낼게요 근데 구라칠 수도 있죠 그래서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까지는 아니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지 해외 바이어가 있는지 두 번째 돌아가셨대요 근데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데 돌아가셨다고 뻥칠 수도 있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아프대요 아프대요 외국에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도 뻥칠 수도 있죠 아프다고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요건이 해소됐으니까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검토해보라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눈에 익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네 거의 두 개 남았네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라고 해서 세금을 진짜 많이 안 낸 사람들은 심심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봐서 홈텍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홈텍스 오른쪽 상단에 있었나 어떤 거기에서 명단 공개 볼 수 있어요 유명인들도 있어요 원래 이게 작년까지는 국세기본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도 명단이 공개돼요 그런 애들은 국세기본법에 남아있는데 지금 요 한 명은 국세징수법으로 참고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에서 나올 거예요 이게 원래 위치가 국기법이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나 지났다 오랫동안 안 냈어요 금액이 겁나 커요 2억 원 이상 세금 안 내기 2억 원 이상 그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때도 불복 중이거나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대요 첫 번째 불복 중인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장난쳐요 이런 것들 항상 다만자를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다만자를 불복 중인 경우는 질 수도 있어요 저 2억 원 체납한 게 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을 왜 노란색 쳐놨나 이건 올해 개정돼서 해놓은 거예요 올해 개정돼서 2021년 개정사항이에요 참고로 원래 작년까지는요 이렇게 공개됐다가 너무 창피해요 주변 사람들이 숙덕숙덕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액의 납부 비율이 30% 이상이면 명당 공개해서 제외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딱 30%만 내드려요 또 그래서 올렸어요 비율을 30에서 50%를 올렸어요 이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면 공개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공개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30% X 적어주자 좀 조절하지만 개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개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작년 공무원 면접시험이 있거든요 면접시험에서도 고액 산소시장에서 명단했지만 세금을 안 내더라 그거에 대한 수속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이 면접 질문이었을 정도로 내부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규정까지 있었냐면 인별에 공개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홈택스 열심히 들어가서 야 제가 지금 안 냈다 이러진 않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별에 공개하자 그럼 또 걔네들이 또 이것까지 너무 사생활 침해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로 막 이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진짜 협박하자 진짜 협박하자 유치장에 가두는 규정이야 이거 학교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슬기로운 간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 교육을 만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어쨌든 압박을 준다라고 생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은 주어가 좀 특이하죠? 국세청장이 아니라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에 해당돼요 그래서 유치장에 가둘 때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두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모두에 대한 결정으로 날짜는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돼요 30일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를 낼 때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간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건들 살펴보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2억원 이상 앞이랑 똑같죠 명단 공개 근데 거기서 더 센 놈이죠 3회 이상 체납까지 하고 심지어 2개월에 입증하는 게 어려워요 체납된 국세에 납부 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다 이게 사실 인별 보면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막상 자기 명의로 된 게 뭐 그런 것들이고 심지어 정보위원회라는 내부 절차에 따라서 감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런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으면 또 국세청장이 맘대로 가둘 수 있는 게 아니라 2항을 연결시켜 보면 국세청장은 위, 사유 모두에 해당되면 관할 검사에게 청구를 하고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서 가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예요 간방에 가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검사한테 청구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해서 30일 범인에서 가둘 수 있는 협박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박 규정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시면 국세청장은 체납자에 감치를 신청하기 전 체납자에게 소명하세요 라는 기회는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고도 할 수 있고 감치에 처해진 체납자가 동일한 체납으로 다시 감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틀려요 다시 감치되는, 재감치는 안 하는 또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체납자가 감치 집행 중에 오 무섭다 감방 들어가겠다 빨간 줄 긋겠다 체납된 국세를 냈으면 빨리 종료시켜야겠죠 감치 집행을 종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문제 풀고 좀 잠시 실게요 이게 간접적 징수 제도고요 한 문제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 문제를 맞춘 거예요 보죠 우리 2페이지부터 보죠 1번 그래서 국세 징수 법령 상 관한 세무수장은 법령에 정하는 사유 없이 어떤 허가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법부를 체납한 때 허가 등을 요구하는 사업에 납세자에서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걸 요구할 수 있는데 법령에 정하는 사유에는 요구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뭐냐 아닌 것이네 아닌 것은 공시 송달방법 고지했다 강제 집행이 시작됐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채권자들이 죄 안 갚아서 법원에 신청해서 다 압류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가 시작된 것도 다 털린 거고요 5번에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라서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봐주고요 4번에 관리를 정하지 않이 않고 주소고소를 두지 않이한 경우에는 이민 가고 이민 가고 이거는 원래 해외 뜰 때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으니까 납세 관리를 정해야 돼요 주소고소도 없대요 외국으로 뜬 거거든요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사유를 다 외우지 않고 나중에 책보고는 한 번씩 보세요 그 다음에 2번은 풀었고 넘어가서 3번 아 4페이지 3번 세무사 19년도인데 굉장히 쉽게는 출제가 됐죠 국세 징수 법령상 체납자료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체납자료 적용이 아까 은행당한테 원래 비밀 유지 때문에 제공하면 안 되는데 체납 어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자료를 제공해서 은행한테 이제 제재를 가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완화하는 세무사장은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은행 등이 정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한 해에 대한 체납자의 인적 상승자료가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 체납반 시간부터 1년 지나고 500 1년에 3회 이상 체납 500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돼요 간접적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제 지문이 하나씩 납세증명서 한 개 체납자료 하나 사업가능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스탠다라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관한 세무사장은 국세징수 등 어쩌저쩌고 이거는 이제 또 나온 거니까 중복되는 거네요 방금 전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2번 관한 세무사장은 납세자가 법령에 전한 사유 없이 허가 등을 받은 사과 관련된 소법부를 체납한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 등의 갱신 허가 등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은 가장 틀린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뭐 다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왔지만 일단 여기까지 나도 막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함부로 찍지 마시고 확실히 틀린 걸 찍으세요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하는 외국인이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사유가 되죠 세금 안 내면 한국에서 강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4번에 관한 세무사장은 공익 목적을 표현한 경우로서 법률에 대한 신용정보 등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절을 요구한 경우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쟁성 중인 경우 기타의 법령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있다니까 맞는 표현이죠 5번 관한 세무사장은 정전으로 한국 등 어쩌저쩌고 납부할 수 없다고 고지를 위한 때에는 그 유예와 관계되는 상당한 납세담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얘는 사실 국세기본법 규정이에요 국세기본법 규정 그리고 납세담보를 이때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은행 등이 지금 마비돼서 안 내는 건데 이게 납세자가 안 낸 규책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사유 나중에 국기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끔 흩어져서 좀 철저화돼서 그렇고 넘어가서 5번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왕하도록 간접적 강제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을 취하는 것은 납세 증명서 발급 연재 신청인에게 납부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증명서 유효기간이 30일 날 수 있다? 원칙은 30일인데 이렇게 발급 연재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 기간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렸네 2번에 납세자 동거가족이 아파요 가난한 사무사장이 인정해 하고 있대요 허가 등을 받아 경영한 사업자가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 성 이상하도 이거는 정당한 사유를 안 내고 있다 정말 아픈데 사업 밥줄 끊겨버리면 더 아프죠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3번에 국세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 이게 아까 구질구질하게 써져 있었던 조세차권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런 요건들이 치행용에 위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맞는 표현으로 보세요 대통령용으로 정한 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해야 되고요 4번에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사용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전에 간물주의 동의를 받아 요기를 힘있게 보시는 거예요 간물주의 동의를 받아 그자가 납부하지 않은 국세 등을 열람할 건물 소재지 관한 사무사장에 참고로 건물 소재지 관한 사무사장에 신청할 수 있다 5번에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모두 다 세금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중인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관한 사무사장에게 체납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도 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제공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제공하지 아니한다 넘어가서 6번 이건 굉장히 좋은 문제였는데요 갑의 자료에 대한 세법상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허가받은 사과 관련된 1억 원을 법령에 적어낸 사이옷이 정당없이 체납하고 있고요 1년이 경과했어요 불복 소송 중인 경우가 아니고요 유예받은 사실도 없대요 그럼 요 사람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 국세청장은 비밀유증에도 불구하고 갑의 인적상 등록이 할 수 있다? 요건 불충족이죠 1년 지나고 2억 원 이상이잖아요 제일 위에 1억 원밖에 체납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1억 잘 나와요 요건 정확히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년 지나고 2억 원 이상일 때 명당 공개 대상자에 돼요 2번 이거는 국세기본법 마지막에서 배웠는데 국세청장은 갑의 은익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보통은 현실에서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유가 정말 큰 기업에 높은 사람이 땀나가지고 진짜 여때 봐라 이런 식으로 탈세 재료를 구체적인 장부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 20억 또 정말 중요한 탈루를 쓰면 40억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최대에요 최대 최대 국세기본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원칙은 20억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국세기본법에서 배울텐데 올해 계정이 뭐가 또 하나 됐냐면 그냥 참고 목적으로 들으세요 원래는 포상금을 탈루색을 다 징수했을 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가지고 사실 탈루할 정도면 그걸 걷기가 쉽지 않잖아요 탈루를 제보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다 안들었다는 이유로 돈을 못주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일부만 거둬라하더라도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전부 거쳐야지만 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일부 징수에도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3번에 관한사무소장은 해당 사업 주무관청에 갑에 대하여 허가의 갱신을 하재할 걸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 1년 지나고 500만원 아 이거 넘었잖아요 그래서 허가 갱신은 요건 필요 없잖아요 허가 갱신이나 신규 사업은 한 번만 체납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세징수를 필요한 경우에서 은행 등에 제공하는 것도 1년 지나고 500만원 넘었죠 1억원이니까 그래서 되는 거고 심지어 미와 달러가 발견되면서 이런 요건 충족하면 5천만원 넘었잖아요 5천만원 넘고 나머지 요건 충족하면 출국 금지 요청해야 된다까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좋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내는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2장의 임의적 징수 절차로 넘어갈게요 5천만원 넘어갈게요 5천만원 넘어갈게요 5천만원 넘어갈게요 5천만원 넘어갈게요 5천만원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